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배시시 남매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서 딸이 편지와 함께 뽀뽀 쿠폰, 심부름 쿠폰, 청소 쿠폰 등등 사랑이 듬뿍 닦인 쿠폰을 잔뜩 줬습니다. 쿠폰 열심히 쓸 거예요. 라고 해주셨네요. 쿠폰이라는 게 쿠폰을 내밀면 심부름도 하고 이런 얘기죠? 청소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네, 노동계약서군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서. 그죠? 아니, 딸이 사랑을 담아 부모님께 드렸다는 쿠폰에 노동계약서라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바탕에 깔려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네, 몸으로 때우겠다. 와, 진짜 이런 삐딱서는 옳지 않습니다. 딸의 사랑을 이렇게 하다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제이비도 아껴주시는 우리 촌철님들. 해류량이 집사님이 오늘도 빛나는 제이비라고 해주셨고 반면에 후추톡톡님은 더마까 목소리 비호감 딱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왜 비호감 이렇게 악센트를 팍팍 넣으세요? 아니, 비호감이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목소리를 갈아엎을 수도 없고 조만간 개편이 되면 제가 사라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또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다. 아침부터 이렇게 투장을 벌이고 난리야. 넘어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렸고요. 7245님이 시선집중을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듣다가 긴 휴직 끝에 오늘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아기가 눈에 발피겠다. 그렇죠? 네. 그럼 얼마만에 지금 복직인가요? 그런 건 안 써주셨는데 설레기도 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라고 하셨는데 설레기도 한다. 육아에서 몇 시간을 벗어낼 수 있다는 게 설레는 거겠죠? 아무튼 환경이 또 바뀌는 거니까. 환경이 바뀌면 어차피 설레임과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자리에 가셔가지고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금방 적응하시겠죠. 맞아요. 7245님 응원과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응원과 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출장을 앞두고 KTX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모처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주 날씨 아주 좋습니다. 경주도 좋은데 경주빵. 제가 이 지역 인사를 소개할 때마다 전국의 뭔가 맛있는 음식,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경주는 또 경주빵입니까? 경주빵 유명해요. 안 먹어봤어요? 보리빵. 맞나? 넘어가겠습니다. 2762님. 초보 운전이라 그동안 문자 못 보내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문자 보내봅니다. 어? 괜찮으시죠? 뭐 용기까지 내세요. 개념 보내시면. 초보 운전이니까. 잠깐 신호대기 하실 때 얼른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운전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 초보 때 차 몰고 나온 지 사흘 만인가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밤에 정말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초보 3일차가 막 덜덜덜덜면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3시간째 직진 중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저버렸어요. 부산까지 갔다 오신 건 아니에요? 그때 겁나는 생각하면 조심하세요. 2762님. 문자 안 주셔도 듣고 계시다는 거 알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촌철님들의 화기애애한 인사 챙겨드리고요. 이번에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 2일 그러니까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한 날이죠. 바로 그날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겨레가 공수처와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망사건 처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쪽은 군 사망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통화를 군 사법정책과 관련한 대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상병 사망사건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에 관한 대화였다. 이런 주장인 거죠. 아무튼 이 8월 2일 이후 이시원 전 비서관이 요청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이어갔다. 이런 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리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하필이면 왜 최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리고 사건 수사기록이 회수한 날에 하필이면 왜 그때 이시원 비서관은 그러면 그렇게 일반적인 보고서를 요구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건 오비일학도 이런 오비일학은 없다. 유재은 법무관리관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 점이 첫 번째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기막힌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제기하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 그럼 아무튼 그래서 제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럼 또 어떻게 썼는데요? 지난해 8월이고 지금이 5월이니까 몇 달입니까? 그러면 그 보고서 받아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놨는데요, 용산에서는. 이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럼 보고서 왜 내라고 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러면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교체 대상이 올랐을까?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본인의 사의 표명에 따라. 그럼 굳이 그러면 바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 가지로 추려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령님이 이시원 비서관이 이런 경우에 보고서를 요구할 위치는 맞습니까? 본인의 업무에는 맞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그게 뭐 개통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추정을 해야 되겠지요. 네. 사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여기서 방어선을 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사랑님은 우연의 일치가 우연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바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더 짙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논적인 통화였던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은 만약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꼭 답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공수처든 나중에 특검이 되든지 간에 그럼 아무튼 개통에 따른 일반적 업무 통화였다라고 하는 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주장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걸 깨고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지금 체크포인트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기억하면서 이따가 대통령 기자회견도 좀 시선집중하겠고요. 한편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해서 방위산업협력 공간장 회의라는 걸 했잖아요. 네. 이때 이거를 급조하느라고 7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공간장 회의가 열렸지만 이종섭 전 대사는 회의 마지막 날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사의 일주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출국부터 귀국까지 그리고 또 남아있는 동안 썼던 돈이 국민 연봉을 훨씬 국민의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세금이 낭비된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또 그러면 따라붙어서 해야 되는 얘기가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 공간장 회의를 해서 그 결과가 뭔데 내놔봐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내놓을 겁니다. 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연결된다. 이렇게 또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전 대사 회의를 앞두고 5일 앞두고 귀국을 했는데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와 숙박비 일체를 다 지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래저래 논란이 참 있는 상황인데 속 시원한 설명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건 좀 간단히요.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대통령이. 그때 메신저를 자청한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비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형식 논리부터 말씀드리면 진실은 아마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왜? 용산과 민주당 쪽 모두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루트로 진실 여부를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메신저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읽어야 되는 것은 메신저를 자청한 사람들이 자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특이해요. 자청을 했는데 자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라. 그런 경우를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로 비선이라면 비선은 비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꼭꼭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버젓이 대놓고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용산이나 민주당은 몰랐느냐. 이것도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도 오늘 대통령에게 질문이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래저래 시선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운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bs 라디오에 나가서 무예에 그친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이런 비하인드를 공개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오히려 그중에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러니까 저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에게 핸톤으로 똑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누군가가 속칭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주인공이 배현진 의원이라고 하는 보도가 그 뒤에 나와자 배현진 의원이 지난 4월 26일에 이루어졌던 통화의 그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거든요. 그 통화에서 분명히 자신은 출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일종의 진실게임이 시작이 된 건데 여기에 끼어들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끼어들어봤자 진실을 판명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점 확인하면서 주목할 점은 다른데 있다. 저는 그래서 또 삐딱선 정신 발휘해서 다른데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글의 톤을 한번 봅시다. 톤? 네.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음성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어찌합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겁니까? 혹시? 상당히 세네요. 표현이 상당히 세죠. 매우 셉니다. 직설 정도의 묘사로는 부족할 정도로 아주 세게 표현을 한 건데요. 회초리가 아니라 거의 몽둥이를 든 셈인데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셀까?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웅변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겠죠. 억울해야 하면 얼굴은 상기되고 목소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철규 의원의 파워가 여전히 막강하다면, 다시 말해서 찐윤 중에 찐윤으로 여전히 배우 실권자로 비춰진다면 배현진 의원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 점에 좀 주목하는 건데요. 이철규 의원의 출마는 저지당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으니까요. 이 현상과 배현진 의원의 초강력 공개 반박 현상, 이 두 가지는 이철규 의원의 위상이 예전만 못함을 알리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차 가설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당내 영향력의 감소가 이철규 의원 개인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찐윤, 찐윤도 아니고 찐윤 전체,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가닿은 것인지, 이게 관심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춘철님이 찐윤과 친륜의 대결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시네요.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류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 대목 읽어드리면, 일단 이 내용 킵해놓고 다른 인사의 주장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섰냐면,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호 의원,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의원의 주장은 결이 같습니다.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주장했던, 당헌당규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전대룰에 국한되는 걸까요? 아니면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손보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걸까요? 이걸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 경쟁을 넘어 대권 몸풀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총선 패배 후에 이제 한 달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당권을 넘어서 대권 몸풀기가 시작된다? 조금 이른 거 아닌가요? 총선 패배로 당이 이완이 되잖아요. 이완이 되면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호협 위대위원장이 생각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적격 결정이 내려져서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떨어지면 14일 오전 10시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기가 7월 20일이거든요. 만기 두 달을 앞두고 가석방 되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법무부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최은순 씨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나 가석방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에서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가석방 심사위 관계자는 최 씨가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다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런 설명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심사가 세 번 있었습니다. 2월에 있었고 4월에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였습니다. 2월에는 부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4월에는 보류 결정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번에 재심사에서 적격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2월에 부적격 결정은 왜 내렸느냐. 사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 과정을 보면 부적격, 보류, 적격. 가석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2월과 5월의 판단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나이, 형기, 재범위험성 이런 것들 어차피 고정변수 아닌가요? 고정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중 어차피 바뀌지 않는 거. 그러면 뭐가 달라져서 2월에는 부적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적격이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돼야죠. 그렇죠?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하여간 요즘 확인하면서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에 있었던 이 결정을 반길까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이게 질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하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다음 도마과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도 가볍arp Natalie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